자 어쩔 수 없이 제 경기 한번 갑니다 약간의 렉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들어갑니다 방금 전 경기는 유미르님이 내지를 굉장히 잘 써주면서 확실히 내지를 아무도 안쓰지만 내가 쓴다 이야 지금 유미르 일부러 키바를 또 공중에서 쓰면서 공중과 지상을 둘 다 가게끔 하면서 너가 공중에 있던 지상에 있던 이거는 키바를 완벽하게 연습을 해야네 좋구요 저기 저렇게 쓰는게 또 잘 안되거든요 자 자 코난 좋구요 자 잡기 좋습니다 자 신라천정 뚫어주고 아 가드 한번 이야 웬만하면 진짜 평타로 가드 깨기 힘든데 얼마나 평타를 때리면 진짜 평타에 가드가 지금 날아갑니까 기복 차례 일어나 일어나 와 지금 맞을 때면 또 키바 써주고 좋아요 유미르 만상천이 빨았어 빨아주면 좋지 나는 때릴거야 이거 보세요 만상천이 빨려 들어가서 때리고 있어요 지금 아 이거 뭐 코난 못 막아 이거 아 신라천정 발동하다가 컴타 맞고 지금 꺄아 지금 키바에게 또 어택 맞구요 코난은 왜 나왔나요 들어가세요 어 들어가 자 아 네 키바 막아주는 플랜 좋아요 야 이거 카누 이거 이번 경기가 더 힘드네요 전 경기가 그리울 것 같은데요 지금 어 전 경기가 그리울만한 지금 그 정도로 지금 유미르가 밀어붙여버리고 있어요 지금 아 많은 분들이 지금 유미르님 내지를 쓰는거에요 되게 감동을 많이 느끼고 유미르 갑니다 야 이 선수 무슨 뭐 가드 클래시 할 땐 다 필요없어요 그냥 가드 깨버려요 아니 야 이렇게 내지평타 누르고 싶어가지고 그동안 어떻게 참았습니까 지금 어 장난아니게 합니다 지금 월 너무 세서 그거 아니야 내가 이거 쓰면 너무 강해서 이런거 아니야 일부러 일때까지 숨겨놨던거 아니야 어 무슨 전설의 칼잡이가 보검을 뭐 안 어 진짜 전설의 보검을 일부러 아껴둔 것처럼 신났어요 지금 수리검 깔고 뭐 기가 가고 뭐 지금 정신없어요 쉬지를 않고 패버리고 있어요 지금 여자고 남자고 뭐 그냥 같이 그냥 공동살인 해버리고 자 아 지금 이거는 키바룸 견제 안되네요 그렇죠 카누님 드디어 걷어냈어 거의 처음으로 지금 거의 아 그러나 그게 거의 처음 이제 마지막 어 어 자 그쵸 분명히 자 이거는 아니에요 유미르 이건 아니에요 어어 어 이건 어 이걸 와 이것도 바꿔치 싸우면서 야 이거 와 카운터 받아먹습니다 이거 분명 유미르 받아먹어요 이거 유미르 바꿔치 싸우면서 집 어 유미르 졌어요 기바 기바로 탈출하나요 아 아 아 유미르 아 아 아 아 와 미쳤어요 유미르 지금 움직임이 진짜 아니 이렇게 내지를 잘했는데 왜 안썼습니까 이거 와 와 진짜 깜짝 놀랐네요 지금 와 바꿔치기 없는데 다 피해서 이거 피하면서 들어갑니다 지금 와 대단해 어 나 갑자기 나 진짜 눈물이 나네요 진짜 어 어 진짜 눈물나네 너무 어이가 없어서 눈물이 나네 진짜 와 대단합니다 카누님 2대0으로 치워졌어요 지금 아 4강맨 차 2분 때렸는데 아 유미르님 아 갑자기 나 진짜 눈물이 나네 왜 이러냐 어 아 유미르님께서 어 카누님을 치워버리면서 결승전에 진출하게 됩니다 아 나루토 멀티리그 시즌3 제2회 1브리그 아 우승자 렌지님을 꺾고 카누님을 꺾고 야 진짜 왼쪽전은 오늘 말 다했어 오른쪽전 물론 지로가 있지만 자 우승자 노잼님 전대회 지금 결승전 진출자 그리고 카누님도 지금 뭐야 4강까지 올랐다 우승자 아니겠습니까 다 있어 지금 여기에 여기서 살아난자 유미르 전설의 화석 자 그리고 오른쪽에는 뭐 케인님 루이님 천야차님 뭐 지로님 빼고는 지금 뭐 전적이 죄송하지만 왼쪽만큼은 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 아 오늘은 유미르 성장기가 될 수도 있겠다 어 이런 생각 듭니다 오늘 유미르 질풍전 갈 수 있어요 진짜 아 과연 어디까지 갈 수 있을 것인가